두꺼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신화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두꺼비가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꿈에서 두꺼비를 보았을 때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두꺼비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나 행운과 관련된 해석에 국한되지 않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감정, 그리고 삶의 변화와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꺼비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꿈 해몽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꺼비는 자연에서 개구리와 유사한 존재로, 수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양서류입니다. 두꺼비는 외형적으로는 조금 무섭고 징그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다채롭습니다. 두꺼비는 삶에서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며, 종종 힘과 지혜,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꺼비는 양서류로서 물과 땅을 모두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이 특징은 두꺼비가 꿈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꺼비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 삶에서의 변화,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꺼비가 꿈에서 이동하거나 점프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의 도약이나 진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두꺼비는 금전적인 복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특히 금두꺼비와 관련이 깊은데, 금을 물고 있는 두꺼비는 행운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꿈에서 두꺼비가 등장하는 것은 재물이나 행운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두꺼비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거나 특별한 금전적 요소와 함께 나타날 경우 그 의미는 더욱 강화됩니다. 두꺼비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며 더 큰 몸집을 가지게 되는 생물입니다. 이 때문에 두꺼비는 지혜와 성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두꺼비를 보는 것은 개인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평온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꿈에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성숙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꺼비는 외형적으로 징그럽고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두꺼비가 나타나는 것은 억압된 감정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꺼비가 꿈에서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느낌을 준다면 이는 현재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적 억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꿈에서 두꺼비를 보는 것은 보통 변화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두꺼비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있는 경우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물 속에 있는 경우 이는 감정적 변화나 무의식 속에 감정적 이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두꺼비를 잡는 장면은 종종 재물이나 기회를 잡는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특히 사업이나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꿈에서 자주 나타나며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두꺼비를 잡는 꿈은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꺼비가 꿈 속에서 점프하는 장면은 변화나 이동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두꺼비의 점프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두꺼비가 점프할 때 높이나 방향에 따라 변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꿈은 큰 성취나 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꿈 속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경우 이는 억압된 감정이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꺼비에게 물리는 꿈은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면의 성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린 부분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물리는 꿈은 무언가를 얻거나 잃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발을 물리는 꿈은 이동이나 진보에 대한 방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를 죽이는 꿈은 보통 내면적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두꺼비는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두려움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꺼비를 죽이는 것은 그 감정이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두꺼비를 죽이는 장면이 불쾌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준다면 이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두꺼비를 잡는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두꺼비를 손으로 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직장 내에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고 꿈 속의 두꺼비는 그가 승진을 통해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몇 주 안에 승진 소식을 들었고 꿈이 예견한 대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해 2. 두꺼비가 뛰어다니는 꿈 한 여성은 꿈 속에서 두꺼비가 그녀의 집안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꿈을 꾼 이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기회를 얻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살해 3. 두꺼비에게 물리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두꺼비에게 손을 물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당시 인간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그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손을 물리는 꿈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방해를 받고 있음을 상징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꺼비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꿈 중 하나입니다. 두꺼비는 변화, 재생,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며 꿈 속에서 두꺼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개인의 감정적 상태와 심리적 성숙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꿈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성취하며 큰 목돈을 손에 쥔다. 두꺼비가 푸른 숲 속에서 보이는 꿈 학생과 재수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면문 학교에 들어간다. 두꺼비를 잡는 꿈 사업가는 투자를 많이 하여 부자가 된다. 태몽이라면 훌륭한 자식을 두게 된다. 밖 속에서 두꺼비가 낳은 꿈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낳을 태몽으로 재물, 행제, 식복, 행운을 의미 방 안에 뿔이 난 금두꺼비가 있어 문을 닫은 꿈 특출하고 부기로워질 아이가 태어났으나 어려서 죽을 수 있는 불길한 태몽 큰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는 꿈 뜻밖의 오복과 식복이 밀물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자손 창성, 정보, 이소식 재물, 돈 물품, 새식구 마지, 경사 등이 있다. 큰 두꺼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기분이 날아갈듯이 상쾌하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취득, 취직, 성공, 승리 등이 있다. 호접난이 변하여 두꺼비가 되는 꿈 사업에 투자한 것이 뜻밖의 후기를 맞아 떼돈을 벌게 된다. 황금 두꺼비가 방 안에 앉아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모님과 윗어른께서 수명장수하며 옥록이 가득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먹을 것이 줄줄이 들어온다. 그리어 밝은 꿈과 희망을 잡는다. 황금 두꺼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오복과 식복이 밀물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자손 창성, 정보, 이소식 재물, 돈 물품, 새식구 마지, 경사 등이 있다. 황금 두꺼비를 잡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사업가는 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강대공은 뜻밖의 월촉이 넘는 대어를 낚아 쾌제를 부른다. 꿈같은 행제수로 거금을 만지게 된다. 황소만 한 두꺼비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꿈 소원 성취하고 날아갈 듯이 기분이 상쾌하게 될 징조. 시험합격, 입학, 취직, 승진, 당선, 승리, 성공 등을 암시하는 길몽 두꺼비가 맑은 물에서 놀고 있는 꿈 큰 두꺼비 같은 행운을 맞아 마음먹은 뜻대로 이뤄주고 두툼한 뭉칫돈을 손에 쥔다. 두꺼비가 맑은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꿈 원하는 사업이나 일이 자신이 마음먹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이므로 마음 편하게 자신의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두꺼비가 물고기로 변하는 꿈 두꺼비가 물고기로 변하면 재산이나 물건을 앓는다. 두꺼비가 사람만큼 커 보이는 꿈 초라하게 시작하여 염려스러웠던 일이 알차게 성공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작게 시작했거나 겉으로는 별 볼일 없었던 일이 실속 있게 되거나 큰 사업이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행운의 꿈이다. 집안에 있던 두꺼비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꿈 속에서 집안에 있던 두꺼비가 집 밖으로 나갔다면 이 꿈은 행운의 상징인 고백의 집을 나간 것이므로 집안에 재물이나 돈이 나가거나 사고 등의 우한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집안에 병자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커다란 두꺼비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본 꿈 때를 만나 입신 출세하게 되고 만인이 우러러보며 칭송하는 스타가 될 징조 합격, 취직, 승진, 당선, 성공 등을 암시하는 길몽 큰 두꺼비가 나무나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때를 맞아 입신 출세하고 만인의 스타가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 행운과 서광을 맞이하게 된다. 두꺼비가 혀를 날름거리거나 울고 있는 꿈 애링호험문제 등으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두꺼비가 황소만하게 커 보이는 꿈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버는 길몽이다. 두꺼비가 울며 뛰는 꿈 두꺼비가 울며 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흠잡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나타날 징조다. 두꺼비가 점점 커져 황소만하게 보이는 꿈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이 뜻밖의 시온을 만나 돈을 많이 벌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학업 향상, 사업 번창, 성장 발전, 자금 축적, 기술 축적, 인력 축적, 정보 축적, 경험 축적 등이 있다. 두꺼비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두꺼비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우한으로 재물과 돈이 나간다. 질병과 사고가 우려됨으로 주의한다. 두꺼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두꺼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삶의 걱정이 없고 건강이 양호하며 집안에 희소시 경사된 좋은 일이 생길 길몽이다. 두꺼비나 맹꽁이가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꿈 주때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신통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두꺼비가 울거나 혀를 날림거리는 꿈 이비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공경에 차하게 된다. 금두꺼비나 금송아지를 얻는 꿈 국이 공명할 자손을 얻거나 복권에 당첨됨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운때를 맞아 입신 출세하여 앞날이 밝을 짐조다.